오늘은 성희석 회장님, 아들 성명찬 군과 신부 유가을 양의 결혼식에 왔습니다.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성희석 회장님, 아드님 성명찬 군과 신부 유가을님 행복하게 사십시오. 아들 잘 키웠습니다. 그리고 며느님이 아주 미녀입니다. 성희석 회장님, 아드님 성명찬 군과 신부 유가을님과 신부 유가을님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축하 말씀 한번 말씀하십시오. 행복하게 건강하게 요즘 건강 최고잖아요.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회장님도 한말씀하십시오. 서로 위대하면서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화객들이 많이 오셨어요. 곧 결혼합니다.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